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막제작입니다. 오늘은 연다초코아랑 드리마검 탈출 맵을 해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자 자기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너부터 해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치타가 아니고요. 저는 초코칩 연답니다. 아 초코칩쿠키 연다. 여기는요? 나는 초코맛 도지마롤이야. 도지마롤이 뭐야? 도지마롤 몰라 언니? 어. 몰라. 뭐야 도지마롤이? 내가 이래봬도 요즘... 둘 말인가? 그거 롤케이크인데 생크림이 엄청 많이 든 롤케이크. 그거 있잖아. 그 도라지로 만든 거 도라지로 만든 거. 너는, 너는 누구냐? 나는 복숭아 맛 쿠키야. 아, 복숭아 맛 쿠키는 처음 보는 거 같아. 여러분, 저는 바닐라 초코 잠뜰입니다. 근데 나 좀 불만 있어. 왜? 불만 있어. 연다님만 토핑돼 있어. 아니야. 너는 머리에 이미 토핑돼 있잖아. 맞죠, 오빠? 이거 언제까지 토핑돼 있어? 이거 무슨 소스야? 자, 여튼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쿠키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스토리일지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죠. 케이크의 요정. 모두 다 모이셨군요. 아, 오늘 쿠키 날아라 그런지 또 글씨책 아주 귀엽네요. 자, 차례대로 써보세요. 초코바닐라 쿠키, 복숭아 맛 쿠키, 다크초코 쿠키. 뭐야, 촉촉한 세상에 촉촉한 초코칩 쿠키. 모두 다 모였네요. 니가 뭔데 명령을 내려. 야, 야. 니가 뭔데? 야, 착하게 해. 착하게 해. 착하게 할게. 니가 뭔데 명령을 내려. 아니, 아니. 말투 말고 말을 촉촉하게 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니가 뭔데?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과자나라 빅파이플래닛을 지키는 쿠키 용사들이에요. 빅파이플래닛 뭐야. 누가 지었는지 알아요? 제가 지었어요. 정말 잘 지었죠. 야, 이 정도면 후원 들어와라, 진짜. 흠. 저희에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나 진짜 후습기가 있구나. 야, 야. 좋아요. 여러분들도 각오가 된 것 같으니까 지령을 내려드릴게요. 우선 지금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빅파이플래닛을 침투해온 충치나라 치과 시저의 세균맨들이 우리 케이크성을 점령하고 말았죠. 와, 그럼 우두머리를 처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지각별이 또. 맞아요. 세균맨들의 최고 우두머리, 각별이를 무찌르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아, 진짜야? 진짜야? 하지만 각별이를 무찌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성에 있던 달콤새콤 에너지를 공중으로 뿌려서 이 나라 곳곳을 떨어뜨려놨대요. 그 결과 에너지가 딱딱하게 굳어 마검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에너지 마검을 들고 세균맨들을 무찌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멋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세균의 힘에 의해 다치게 되니까요. 마카롱 하우스 뒤에 있는 푸딩푸딩 호우수 깊은 곳에 박하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을 챙겨가래요. 박하갑옷. 푸딩. 푸딩 푸시기? 잠깐만, 으흑, 저, 저, 자, 시작이야. 으아르르르르 아니아니야, 시작 아니야, 여기 mpc 하나 더 있어. 아, 시작 아니면요, 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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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아니라면요. 아니, 이거 있어 이거. 호신용 거미줄 있어 거미줄. 야야, 여기 mpc, mpc 기다려. 아, 마검으로 세균맨들을 무찌러 가는구나? 하지만 조심해. 마검을 짚는순간, 그 힘이 휩쓸려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명심하고 있다고. 역시! 너희들은 믿음직스러운 쿠키들이라니깐! 푸딩푸딩푸딩 호수에 들어가도 괜찮을꺼야. 거긴 진짜 불이 아니라서 쿠키가 들어가도 물러지지 않으니까봐. 누나 이거 봐봐요 이거. 도망가. 야 다들 칼에. 칼에 빠졌구만.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초초 뭐야. 초님 저도 하나 주십시오. 달라고? 이게 뭔지 알고 달래. 뭔지 알고 달래. 그렇다면 그것 좀 하사하여 주십시오. 그거 좀 하사하여 주십시오. 뭐야 일로 와봐라. 예 마님. 야 이거 없으면 바카바카 그거 못 얻는다. 빨리. 아 잔뜩님 우리 등가 조합 어떻습니까? 그래 조합이거라. 먼저 주거라 니가. 야! 안 돼. 나는 먼저 줬다. 언니는 먼저 줘라. 얘들아 이거 하나씩 입어라. 난 못난다 난 뛴다. 오 가자. 여기가 푸딩푸딩 호수인가. 갑시다 여러분. 푸딩푸딩호수요? 푸딩푸딩호수요? 푸딩푸딩푸딩. 푸딩푸딩. 자 여러분 저희가 푸딩푸딩 호수에 들어온. 여기 뭔가 마감이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지금 호수 안에. 도대체 그런 비주얼은 어떤 비주얼이야? 여기 여기 지금 마감 비주얼이야. 여기 지금 마감 비주얼인데. 야 마감을 찾을. 어 잠깐만 저거. 어 이거 상자인가? 저기 뭔가 딱 봐도 뭔가가 있어. 야 야 잠깐만. 야 나 더 앞으로 안가는데? 어? 야. 너 거기 앞에 블럭에 박았구만. 뭐야. 결계 아니야. 자체 결계하고 있어. 자. 좋아요. 호흡 붙은 투구 덕분에 여기 있던 트럭. 야야야. 잡더라. 들어가야지. 오케이 1등. 좋았어. 거기 뭐 있냐? 헛.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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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거라 이것들아. 고정하시옵소서. 전하. 복숭아 착진 마감이다 복숭아야. 전하. 전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전하. 저에게 티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오버라 나에게. 예. 야. 바카막 갑옷 일단 하나씩 입거라. 이거 팔 되게 두꺼고 있습니다. 어. 얘 이거 왜이래 근데? 이거 약간 오리운데? 바카막 갑옷? 이거 되게 세보여.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잠깐만. 이게 복숭아 착진 마감이라서. 어쩔 수 없어. 아. 아. 복숭아 착진이야. 신발을 받아주시옵소서. 아 그래 그래. 자 일단 복숭아야. 너도 이거 다 입거라. 우리는 지금 한 팀이기때문에. 일단 페퍼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다. 친구들아. 전하 내구도가 달아있사옵니다. 어허. 지금. 내구도로 지금. 발라낼게 하느냐. 너 여기. 다 저희꺼라. 아이고 이거 또. 솜사탕입니까. 전하. 빨아먹거라. 잠깐만. 페퍼한테 말을 걸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쿠키 영상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사탕의 요정 페퍼라고 합니다. 푸딩물을 건너고 오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박하가 벗을 입으면 저 건너편에서 세균맨들에게 불복종한 과자나라 주민들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는데. 오하우. 오하우. 물론 쿠키에 박하 맛이 배여서 맛이 없어지진 않대. 어 다행이다. 야 우리의 맛을. 어허. 어디에 달출을 깨하느냐. 아니 빨아먹으려 벌써 왔거든. 아 그래 그래. 뭐야 이게. 아 이제 이제 시작이다. 결계가 풀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가자. 어 뭐야. 나 왜 끼고 있었니. 여기에 쿠키몬스터들이 있답니다. 오여여여. 귀엽다. 쿠키몬스터. 오 이신이가 TP한게 보였어요. 쿠키몬스터. 나도 따라가도 되는거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쿠키몬스터로서의 위상을 위해. 나도 따라가겠어 쿠키. 어 그런 이상한 목적이면 그만두는게 어때. 아 같이 가도 된다는거지. 알았어 쿠키. 안돼. 안되어갈거야. 어 뭐야. 케이크의 요정 또있다 여기. 어 안녕. 언제 쫓아왔어. 장비를 다 구해왔군요. 벌써부터 부상을 입은 친구들이 눈에 보이긴 한데. 괜찮을거에요. 결계가 사라졌네요. 세균이 퍼지는것 때문에 설치해놓은 것이지만. 이제 별상관없으니까 열어놨죠. 아 쿠키타운이 있고 성이 있을거래. 꼭 세균 면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거 나쁜 아님이래. 채팅 보인다. 채팅 보인다. 채팅 보인다. 가자 친구들아. 오케이. 혼자 가십시오. 저기 앞쪽으로 가야되는구먼. 내 옷 어딨죠. 아 맞다 이거. 난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이거 십발 없으면 달리기가 힘들었고. 그래? 아 맞다 안다. 내가 안나. 그럼 스탑 스탑하거라. 오오오. 하하하하하. 홈넘버리세. 하하핳. 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핳. 하남버리. 이리 오거라. 어? 네 전하. 너 어디 올라가. 야야야. 거기 안서? 아니야 전하가 좀 무서워서. 복사를 찾을게. 이에서 바람을 50삼옵니다. 전하. 하하핳. 으하. 이리 모이거라 자 내가 또 홈런 볼을 얻어가지고 아주 빠르구먼 전하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꽉 차가지고 제가 하나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제가 하나 들어 드릴 수 있는데 우기 하나 가자 야 어디 발라를 깨느냐 초초 여기입니다 전하 여기 여기 펭군이 뭐야 잠깐만 왠지 이 사람 군대를 갔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봐 검정은 다크 블랙은 어 정하나 당극하옵니다 잠깐만 이 군대 간 펭군이에게 말을 걸어보겠다 이 위로 올라가면 좋은게 있을 것 같아 어딨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와보십쇼 이 바다렌턴 엄청 좋아하네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스테이지부터 원할 것 같습니다 아 꼬셔 아 누가 때렸냐 오케이 어 내가 안때렸데 아악 왜 니끼리 싸우느냐 바보들아 오 우와 이거 뭐야 네 맘을 포크로 뿌직 아 진짜 나 파코를 안그래도 못하는데 니 맘을 포크로 뿌직 아 저것들이 안돼 저것들이 발라낼게 해 이미 거기 내가 다 먹었다 연다 멍청아 떼 어디 발라낼게 넌 잡히면 죽었다 여기가 길이 맞긴 맞는것이었나니까 여기가 아우 자 우리 연다한테 가야겠구만 어 뭐야 어 뭐야 어 뭘 먹었느냐 나쁜것 어 뭐 먹었어 아이고 검먹었는데 검 어디갔어 검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야, 검 어디 갔어? 저 아래 있을 거야~! 어 진짜 있네? 밑에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떨어지지? 누가 저 밑에! 저 밑에 검이 있어! 누가 저 아래 가! 저 아래 검이 있어! 저 아래 검이 있어! 코아전아~! 아 코아전아~! 야 어디 있어 지금! 코아전아~! 이 자식 둘이 말이야! 구워져나! 뭐야? 이 검이 아카시아 꿀탈이 아니야 이거? 그럼 무슨 검입니까? 아따 마 이 검을 한 대 이렇게 때리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보여주십쇼! 저에게 사용.. 어 뭐야 벌이 날아다니네? 벌이 날아다니네 내 신하들이야 신하들 이게 벌들이 우리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너 지금 나 피 없는 거 어떻게 알았냐? 피 없어? 하여? 음? 때려가자 때려가자 Fran 이 자식 다 덤벼!!! 하나씩 다 덤벼 protocol 지금 내가 짱이다 이 복구를 으 years old 다시 차고 있다 bowoor 앤너들 야 가 kh oxygen 아기널라 길을 찾아 길을 보내주세요 길을 찾거라 닝갠들이여 이래도 자 일단 저희가 다시 올라왔구요 뭐야 이거 상자 뭐야 야 끼놔 야 우리 길을 찾아 길을 찾아 길을 보내주세요 길을 찾거라 닝갠들이여 예 전하 자 일단 저희가 다시 올라왔고요 어 뭐야 이거 상자 뭐야 상자에 누가 틀었어 전하 전하 저 아닙니다요 그거 아까 연다가 먹은건데 전하가 지금 들고 계십니다요 벌꿀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리고 아까 전하 왜 불렀느냐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또다른 제가 원래 도지마롤이라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전하 전하 제가 전하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죽어라 뭔소리야 뭐야 뭐야 무슨일이야 어? 지금 완전 난리가 났는데 여기 무슨일인데 모르겠어 전하 잠깐의 혼동이 있었지만 괜찮았다 전하 길 이쪽이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진행을 한번 해보거라 호잉 내 동생이 장난을 친거 같은데 설마 내가 주워온 보물을 훔치진 않았지 이 앞으로 내려가면 다치지않고 내려갈 수 있어 이미 훔쳤다 니 보물 갑시다 조은아 팀군이 말을 조금 안 귀엽게 합니다 더 귀엽게 태어낼 어? 이 밑에 누가 이미 훔쳤습니다 전하 누구지? 그거 사실 저였습니다 지하에서 아까 했는데 불타는 짓 하니 하나도 안아픈거였습니다 아악 전하 아무것도 안 먹어 별거 아닌 전하 아악 어딜 덤비는거야 우리 여왕님 복귀하셨나 복귀했다 아이고 롱리브 더 퀸 롱리브 더 퀸 어딜 덤비거라 이것들아 일로와라 보고싶었습니다 전하 우와 쿠키타운에 도착했어 쿠키 잘 됐네 그런데 너 쿠키를 먹지 않니? 쿠키 냠냠 그래 얘 식인인데? 우리 먹는데 얘가? 로몬스터? 월 가자 얘들아 마을로 주 전하 이 자식을 처형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누구 쿠키버스터? 안돼 벌이 너무 아픕니다 아 미안하다 벌 보냈다 벌이 너무 아픕니다 얘들아 이 바다랜턴을 따라가면 된다 마검탈출 맵은 예 전하 전하 이 마을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마을은 원래 우리 마을이니라 아 대박 그러하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굳이 점령하겠다니 여기 우리가 구하러 왔는데 굳이 점령을 해야 하느냐 니뇨니뇨? 진저콩 자 이리로 오시오 진저콩이 있어 예 전하 진저 쿠키 이름은 콩 너희는 쿠키들이잖아 진짜라 지리지리잖아 도시 외곽으로 대피했었던 아 오랜만이에요 너희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세균에 감염될텐데 괜찮아? 아 지금 박하를 온몸에 두르고 와서 괜찮아요 어서 도망쳐요 세균민이 또 무슨 꿍꿍에 버릴지 몰라요 아 세균민한테서 도망칠 수 없어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 진저 쿠키들은 전부 도망쳤겠지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박하 옷을 다 아 나밖에 없어 박하 옷 한 명 준다 세균에 세균에 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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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오게나 친구들 어? 오? 저기 성이 있구먼? 아니? 전하 저기야 바로 아 왜 전하 왜 그러십니까? 나 저기 뭔가 있는 거야 위에 저게 뭐지? 어디? 오하리 봐라 이게 뭐야? 저기 주민들끼리 뭔가를 작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맘을 놓군 놓군 아악 사.. 전하에게 사랑 전하의 사랑을 전하의 사랑을 이리와 사랑을 받아라 충분히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받아라 이것들아 충분히 전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어 일로와 어? 이 안에 들어가야되나? 이 안에 들어가야되나? 이거 아닌가봐 어? 아닌가요? 어디로 가는거인건네 이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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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쪽 오오? 이쪽이구먼 이쪽이다 친구들 어? 너 뭐야 내 사랑을 놓군 전하 전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심장이 아픕니다 알았어 내가 이제 사랑을 적당히 주도록 할게 어? 레이디 쿠키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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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왼쪽에 진저맨이 울고 있습니다 어디? 어 그러네? 대개 애가 표정이오 야 저 아이도 우리가 구해줘야된다고 레이디 쿠키 누가 문 여기로 들어갔어? 야 나와 전하 사랑을 받기위 앙 앙 자 얘기 들어볼게요 레이디 쿠키 이 앞으로 올라가면 성이 있을거야 힘내 내 내보다 내보다 앞에가면 다 죽을거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전하 뒷태가 아주 그냥 세쿠시 하십니다 나랑 너무 가까이만 죽어 죽는거야 안전거리 유지해 아 야 누가 나 밀었어 안전거리 유지 전하 이거 그곳인거 같습니다 뭐야? 어? 옛날에 그 핸 핸젤과 뚫레테랄 때 자 조용히 하거라 오호 어디 대열 위탈하느냐 저 팔판이 있어옵니다 뭐야 오 오저갔습니다 야 빨리 빨리 저 전하를 끌어내려야돼 야 야 기다려 여기 안에 이거 블럭있거든 오지마 아니 아니 저러다 말을 들으라면서요 야 야 지금 안보이는 사람 있는거 같아 여기 코아 나갔다와 코아 나갔다와 제가 블럭을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제가 블럭을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오지마 내꺼야 하 주변에 제가 블럭을 부수도록 할테니까 안에서 조용히 상자만 챙겨주시죠 주변 정리하시구요 알았어요 이러다가 백년걸리 했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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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아니 전하 저는 전하를 도와드렸는데 전하 왜 그걸 못 먹었어 오늘은 나의 날이고만 그동안 수부리기만 했던 지난 마감들 오늘 그 치욕을 누가 떼었어 어 뭐야 뭐야 초초호가 지금 반영을 구했습니다 전하 전하 코아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으흠 아니 그냥 전하 가자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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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가자 친구들 방금 그렇게 점프를 하면서 어 뭐야 이거 세균맨 어딨어 혁 혁 혁 뭐야 뭐야 저리 나가 저리 나가다는데 안나가 안나가 안나간다 세균맨 야 우리 전하가 있다 야 내가 있다 뭐야 안나가 왜 끝이야 내가 있다 너무 귀여운가 잠깐만 여기 황수 세균들이 있는데 어 이거 다 황수 세균들이다 와 너무 세 전하 힘내라 전하 힘내라 전하 힘내라 전하 무기를 하나 사주시면 저도 전하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거사 니가 더 무섭다 으아 으아 무서워 으아 오 난리다 우와 우와 이거 초초로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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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보자 으아 아 초우님 잠시만요 그게 바로 내가 어른다시다 아 아 아 아 그거는 라스트 오 뭐야 세균맨이 갑자기 오 됐다 뭐야 세균맨 착해졌어 세균맨 말 좀 걸어볼게요 여왕님 그래라 네 헬로 슬립그라운드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뭐야 아니 나 말고 쟤를 죽여야지 으음 죽였다 으음 날 죽이면 어떻게 자꾸 이거 어렸어 결국에 마지막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꼈어 꼈어 왜저래 어 뭐야 세균맨 아 누가 자꾸 죽여 왜저래 누가 자꾸 죽여 야 야 야 잠깐만 세균맨이 여기 너무 차량하게 누워있는데 그냥 여기서 재워버리십시오 근데 잘가라 세균각별 우와야 네 세균맨이 얼굴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아 세균맨 얼굴이 참 그러합니다 요요요 근데 자기가 잘생긴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또 여왕의 탄생이네요 어 이게 저원아 아 저원아 아 저원아 요정도라 우릴 빨리 엔딩 장소로 쪄은지 그러나 왜 죽이는거야 자꾸 너 권력 잡으니까 얘가 이상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이게 엔딩인거 같은데 지금 여기 계속 케이크가 생기죠 여러분 저희가 쿠키나라를 과자나라를 과자나라를 설치하는거 아니였어? 과자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는 평화롭게 과자 먹으면서 평생 살면 되는건가요? 안녕 근데 우리는 과자인데 과자를 먹어? 어 우리 말고 우리는 인간을 먹습니다 전하 어 맞아 우리는 간식으로 인간을 먹습니다 아닥 아닥 왜 존댓말 하세요 초우 여왕님 아 맞다 아 그렇네 미안하다 나는 사실 이런 권력을 잡아본적이 몇번 자 여튼 여러분 오늘도 과자나라를 구해냈습니다 항상 마검탈출맵하면 뭔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하하하 역시 동화에 어 코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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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님 코압 애포도 누르고 있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 오늘 또 스토리 마검탈출맵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감시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 많이많이 지금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도록 할게요 댓글이나 설문조사 많이 와아아아아아 뭐야 죽었어 반란 반란이다 반란이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자 안녕 안녕